상당교회가 2022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의의 수 나의 산 소망을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박한수 목사, 김병삼 목사, 안광복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광복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은 삶의 건강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프레이즈 개더링 찬양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